와 고급몬드 미야오 자 왼쪽 버튼을 때려보자 일찍 점프하고 점프 어 미리 점프해야 되는구나 점프 음 끝이야? 아 다음 있구나 아 이렇게 클릭하면 아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자 해봅시다 끝이 있었는데 게임에? 게임 끝이 있나?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처음부터 끝났어 바로 끝났는데 베스트래 아 2단점퍼 없구나 아 2단점퍼 없구나 어 뭐야 어어 다시 어 오케이 자 간다 이긴다 이번에 이긴다 아으 진짜 이거 쿠오븐 아닙니다 아 나 2단점퍼 했어 아까 처음에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이상하게 먹게 되네 이게 아이차 벌써 베스트야 얼마나 못했으면 벌써 베스트니 아이차 오케이 어 스피드업이네 이제부턴 댓글 몰려있습니다 눈 아파졌어 지금 나이스 나이스 아이차 코인 아 코인 아 코인 아 진짜 그렇게 됐네 아 아 낚였네 저거 길만보다 길만 됐어 됐어 오 어 어 어디쯤 왔어 지금 아니 왔어요? 오우 빨랐다 빨랐다 오 됐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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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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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챠 오우 됐어 오우 겨우했네 으앗 아어어어었다 아 저기 진짜 시작이야? 아니 중간 날았네 아 너무 힘든데 이거 이거 어떻게 깨냐 이거 쿠키넘물보다 힘든데요 스크린은 양반이었네 시작이 반이다 아니 아까 그 초록색이 죽었어 초록색 초록색 아 중원색 깨면은 간다 나지게 됐구요 오 써 어 누가 누가 죽어랬어 지금 아 죽었자 진짜 아 늘어색 팔 앞에 였는데 아 진짜 죽어자 아 하필 저걸 봤네 해팅이 아까부터 안보였는데 저걸 봤어 말이 C가 된다 아 말이 진짜 C가 됐네 이제 안죽을거야 아 죽었네 아 내가 뭐라고 했지 한거야 이제 안죽을거라 했나 바로 뛰어 바로 뛰어들었네 아 네 통곡봉드였어 이게 아 이거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엄청 고통이래 이거 갑니다 갑니다 통곡봉드 집중해서 안죽어 아 말해주셔야겠다 나 이제 집중할거야 내가 중원색까지 간다 그렇지 그렇지 어깨 아 아 진짜 아 어 요거 스페이스 봐도돼요 안돼 안됐면돼 이거 마우스로 하는건데 키보드 되는거였어 아 키보드 안돼 키보드 안돼 샷건듯 아 샷건대보네 아 샷건대 그런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스페이스비아 점프 자려고 눌렀다가 죽었어 이제 안먹어 길만 볼거야 길만 아 채끈 안치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으아 다 되다 오오 으 음етр Kyoto 아니 중앙색이 왔겠다 했는데 노란색 앞에 왔네 노란색 또 못갔네요 아 이거 옛날 게임 맞아? 옛날 게임에서 이렇게 만들었나? 얼어 올게 왜이렇게 얼어 이거? 어우 아으 저 또 낚였네 낚이네 낚였어 아 종종 왜 있는거 같네 진짜 야 낚일수가 있네 진짜 이상히 저기 먹어진다 먹기... 안먹는다 했는데도 먹어져 저거 부숴수있나요? 요거 깨면 저거 부숴수있게 해주나? 바로 부순다 저거 딱가댐 죽어보세요 싫어 아님 잘되고있어요 지금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지 그렇지 초록색 노란색 까지 가고 오호 야 됐다 나이스 어리지마 지금 어리지마 지금 어리지마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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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황색 갔네 아 왔는데 아 야 많이 어렵네 이걸 주황색 가네 와 아 힘드네 다시 아 진짜 빨간색 갈 것 같지 않아요? 어 차 차 차 차 차 어 안나온다 안나온다 나오네 버그인줄 빨간색 한번 가고싶다 와 이거 두 번 연속 발사해야하네 좀 괜찮으지 않았어요 이제? 와 주황색은 어렵다 파고러워지네 오 보니까 주황색부터는 타이밍 아마존이 끝이네 아까 떨어져 죽었잖아요 어휴 으우 노란색 아 노란색 쉽네요 아 노란색 초록색까지 쉽네 초록색까지 이제 초록색까지은 쉽고 아 이제 보러스 있으면 뭐가 좋아 죽는데 돈 더 주나 노란색까지는 쉬우네 가는거 아 으응 모험지 아 오케이 오 여기다 나만 고통할수도 없지 다들 해보세요 안돼 안돼 아니 이거는 이거는 아 아 저 고양이 진짜 표정 니가 망쳐나 갖고와봐 뿌셔버릴까 저거 낚였다 아 낚였어 나만 고통받을수 없지 다들 해보시죠 어휴 아 진짜 진짜 아니 눈아프긴 눈아파는데 난 주황색부터 눈아프던데 웬일로 잘하는 그 아니야 그래도 저기 주황색까지는 못가여 계속 노란색이 죽고 웬일로 잘한다니 난 잘하지 넌 잘하지 히앗 자 모두 해보세요 이거 재밌네요 아주 모두 구금부터 한번씩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흐앗쨔 오케이 이제 초록색도 뭐 껌이죠 오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됐어 아으 아으 또 들어왔어 아 아 스포츠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거 괜찮아 주황색 끝내기 제 목표입니다 어 어 내 목표가 생겼다 주황색 끝내면 괜찮을 것 같아 못 깰 것 같고 일단 빨간색으로 한번 체험해보자 맛은 봐야지 누가 이렇게 어렵게 얻는거야 어하 코인이 낚였다 아 코인이 안먹어야지 이런데 못 먹어야지 아으 진짜 저거 못잡았다 아 못잡았어 아 버그? 날라가는 버그 없나? 아까 근본게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 목표는 바뀌었어요 클리어했는데 이제는 빨간색 까기 어 뭐야 왜 아이 점프 진짜 점프 망깨 점프고고 오케 점프해서 고고 아 낚였다 아 또 낚였네 니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그렇지 아 며쪼라니 안 죽을건데 나 죽지 않을건데 아 죽었네 아 노란색 진짜 아 저 바로 눌러야겠다 내가 안죽는다고 해놓고서는 몇초 뒤에 죽었죠? 이제 안죽지 헉 헉 헉 헉 헉 다시 시작할게요 아 이제 노란색 다 잘 못간다 집중이 흐트러졌어요 오 아 감옥탈출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게임을 얼마나 했는데 게임한 경력있지 아 이런 야 잠깐만 이번엔 제대로 한다 어 덥네 글쎄 이건 뭐 내가 못해가지고 아 원래 그런거였어? 야 이제 저는 이번엔 채팅창 안볼거다 힐끗힐끗 봤는데 이번엔 몇마볼거야 결국 채팅보다 죽었네 아니야 괜찮아요 아 이거 아쉽냐 나 약간 요런 게임을 잘 못하는거 같애 순별력을 막 요하는 게임을 리듬게임같이 아으 아깝다 아 이제 주황색이었어 아 끝났어 끝났어 다했어 다했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 이제 못해 아 아 그래도 잘했다 해도 열심히 했다 주황색 온게 어디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